카드 잡을 줄 몰라? 무슨 말씀이신지? 카드 손에 붙일 줄 모르냐고. 오오오오! 가 봐! 이런 거 할 줄 모르냐고 쉬었다 해 좀 지금 바닥 청소 안 하십니까? 학장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앞전에서는 말이야 학장이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자네 연애 오는 그 VIP 말이야 애인인가? 아님 가족? 밥 먹자! 이 교수 어땠어? 이쪽 아닙니다 어? 나도 이거 카드 손에 붙이는데 하루 더 걸렸어 밥 먹자 삼교실 또 가야지 삼교실은 또 뭡니까? 현장실쌤 소장실쌤 매주 금요일 소장실에서 장이 열리지 뭐해? 야 이거 들어 같이 들어 같이 둘 셋 한 테이블에 6명 타임비는 1시간에 1인당 10만원씩 받고 방수 관리 차원에서 직접 게임 뛰는 선수는 남대문 소장 소장 200입니다 200 나 세시고 쟤떨이들이야 팀만 챙겨도 하룻밤에 몇백이고 거기다 각자 총수입의 몇 퍼센트씩 배당받는 것까지 하면 수금 쳤어 자기야? 예 두꼬지 하아 수금이가 어디있나? 여깄네 땡큐 자기야 등록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여기서 꽤 모아서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돈은 꽁지야 고마워 차용증 또 차용증 부동산 포기각서 신체 포기각서 이제 형도 꽁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꽁지를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추심은 1회였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이것만 잘하면 복수든 뭐든 다 할 수 있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아니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니까 뭐 다 내 돈이잖아 걱정들이 많습니다 걱정들이 많습니다 est4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바빴네요 두 분 치는 지문 하나 안 나왔어요 노래방 직원도 뒤에서 공격받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쪽 경찰이 또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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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합성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요아씨. 혹시 день이 잘못돼도 임마 우리가 니를 남이랑 깔리면 너가 하면 내가 지켜줄게. 너가 하면 내가 지켜줄게. 그렇군. 저는 이태광 동영상이 저한테 에어라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이 살려면 이태광 동영상 그 빨리 손에 넣어야 된다 이태광 동영상만 찾으면 우리 할머니 죽인 침범 그리고 제 인생까지 모두 다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정도 패면 묵진영 부장 다시 수사를 재개할 테니까 수사라니요? 2345 연회 지금쯤 사직동에서는 제가 지시를 받고 이 잠입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사기획서 같은 거 전부 삭제되고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존 문제니까요 각자 살아보겠다고 위장색 바꿔가면서 생존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그래도 이건 목진영 부장 목진영 부장 북부지검에서 중앙지검 공안 1부로 영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수연 씨 네 권대일 경위도 수연 씨처럼 쫓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대일 경위 죽기 전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거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목진영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아 그래서 이태과의 동영상 어디 있는데 그 전에 저 복귀 시켜주십시오 그건 당연하지 이 새끼야 그건 그거 동영상 어디 있노 저 복귀 안 되는 겁니까? 이 수사기획서 사직동에 잘 있다 니 뭐한 일 있나? 구라에도 구세라는 게 있어요 구라치기 직전 장전 단계에서 나오는 생리현상 같은데 근데 님은 그게 손에서 나오네 구라다 중앙지검으로 영전하신다고 그 대가가 뭡니까? 저 지우는 겁니까? 나 그게 뭔 소리고 12월 8일 15시 20분 발당대교 북단 우리 할머니 시신 유기하는 동영상 우리 할머니 시신 유기하는 동영상 다 봤습니다 여기다 되돌려 놔라 하지만 부장님은 이미 사직동 서버에서 나를 지워 없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랑 다퉜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까? 야 김요한이 그럼 윤병욱 부장입니까? 윤병욱 부장이 누군가를 사주해서 노연군 원장님을 죽이고 우리 할머니를 죽이고 내가 이태광 동영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윤병욱 부장이 사주한 게 부장님입니까? 그 대가가 중앙지검이고 손 넘지 말아 자식아 손 넘지 말아 자식아 손 넘지 말아 자식아 손 넘지 말아 자식아 여기서 네 뼈 둘 사람 내 밖에 없다는 게 이제 없나? 하... 아 하... 으악 쉿 쉿